할리우드는 믿고 하는 슨화 아닙니까? 원래? 얘네 왜 우리만 만나면 나가냐? 자꾸 쟤네 물이 엄청 찢기다가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착한 파트인데 숨쉬기가 힘들어? 코에다가 호수 꽂아놔 많이 먹어서 그래요 아니 뭔 소리야 많이 먹어서 그래요 입 벌리고 있어 동세계가 힘들어 저뒤 애국가 불러봐 애국가 불러봐 애국가 애국하지 않나보다 아니야 이 사람들 사랑하면 고생이 정말 잘해 이건 누가 해봐 동해물과 백두산이 오늘 락버전인가요? 마르고 달도록 가자 오늘 축구 챔스 결승이라 지면 안된다고? 뭔 상관이야? 아 자면 안된다고? 아하핰 오우 바스티입니다 제니아타 다운 대통령이 누군진 모르겠는데 죽음 의정부 대통령이면 의정부 김장 아니야 아니야 일을 해주러 왔다 한조 딸피인데 아깝네 코코장님 거기 한조 딸피 오케이 이번 적은 생각보다 할만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제니아타가 있어서 할만합니다 일단 제니아타가 있어서 할만합니다 다운 이번 적은 굉장히 할만하네요 에이밍 시작 에이밍 시작 나 제니아타 머리 땋아버릴게 아 누가 나 민거 같은데 아닌가? 착시인가? 어휴 아파 디바 딸피거든 세디야 공버프 어머나 실수 우리팀 트롤이네요 아이고 세디 어디갔니? 쏘리 쏘리? 아니 옆에 있긴 했어요 근데 안줬어? 어 근데 피 받는거 보고 있었는데 왜 손이 안 떼어 징병제를 고수하는 나라에 애국을 하냐고요 전 당연히 하죠 전 착하니까요 2층에 한조 어 한조 어디갔지? 어 제니아타가 한참갔어요 그거 제가 보냈어 제니아타 궁 왠지 별 의미없는 느낌이다 어 어 이가 보냈어 여쭤냐타? 아 목표를 부착했다 아 나이스 목표를 다운이다 어 목표부착 스나 다운 스나 어 뭐야 인사하면서 죽이네 하잉 하면서 왼쪽 건물 위에 한조 내려온거 같은데요? 내려온거 같은데? 내려왔다 어 나이근오렌지님 어서오세요 나이근오렌지님이 저를 죽이신 나이근오렌지님이십니까? 제대로 돌아봅시다 적팀이 저 2층에 메카 떨어지던데? 방금 이리와 아이고아이고 일로와봐 뭐 쭉쭉쭉 미냐 이거? 네 밴드게이밍님 안녕히 주무세요 오 용 오늘따라 미끈미끈하다 조금 생긴게 마음에 드는데? 어 나 덧벌렸다 야 살려줘 구걸해봐 살려 구걸해보래 와 아 부탁해봐도 아니고 구걸해봐 목숨을 구걸해봐 이런건가? 그거 너프 안해도 약해? 어 이건 약해? 안약해? 뭐야? 터졌어? 정크래콤 어떻게 됐어? 야 터졌어 뭐야 이거? 저리야 힐 아 힐 힐 아 힐이었는데 바깥는데 늦었어 어 내가 맞았어 아 무가 무가 뭐 이렇게 앞으로 맞을거야 공 있어요 공 오케이 아니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엄마야 엄마야 자 고릴라 고릴라를 했지만 고릴라 헤드맞이 많이 아파요 어 서둘라 제발 배출하려 안고 있다고 야 아 뭐야 아 아 아 에이맥 인출 에이맥 인출 아 저게 다 막아준다 잘 있어 부처님이다 부처님 아 아 부처님 너무 무서운데 어 어 아 뭐 발사 어 발사 뭘 발사 중력이 있거야 중력이 있거야 저거 저게 아마 잠재야 저기야 아 아 아 아 다 밀었는데 아 어 에이 뭐가있죠 도망쳐야지 아 난 도망쳐야지 도망치야도 도망치야도 위에서 떨어졌네 아 뭐야 뭐지 박은호 코코님 코코넛님한테 했는데 나만 죽었어 딜차 있어요 풀차징이 더 아픕니다 어 왜 안와요 다 오 오 와우 이 새끼 택태코사 생체장 한번만 아 아 아 아 아 뭐야 티어 팀포 오 디바 오 디바 소 안부다 안죽었어 디바하면 진짜 좌절스럽다니까 저거 때문에 너무 오 적팀 적 적 디바지만 너무 안쓰러워 오시게요 뭐야 힐 만조 힐 만조 힐 죽으면 안죽 힐 죽으면 안죽어 힐 죽으면 안죽어 와가테크가 나한테 오는것 같네 아 나한테 온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아 쟤 왜이렇게 끈질기여 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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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후 달빈님이랑 나이근오렌지님이랑 어서오세요 다들 무서우신 분들 많이 웃네 채팅창이 아 오늘 메르시 죽어야 돼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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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췄어 아니 원래 양념하는거야 자리아는 아 자리아네 구시 구십퍼 안보여 구십퍼 구십퍼는 진짜 받을만하다 구십퍼는 구십퍼는 받을만하다 구십퍼는 구십퍼는 시작빼고 항상 폭주상태였던건데 하아 아 아까 나처럼 구십육퍼센트 띄운지 그랬어 하하하하 구십저 나 아까 구십육퍼센트 띄웠는데 위도 저기가 헤드샷때문에 한 200쯤 되는거 같은데 그때 내가 받았어 그때 나는 받았어 하하 하하